자, 최연수 편세포 97윤수단을 떴습니다. 그녀가 잠시 후 오네요. 굉장히.. 이제 공개를 하네요. 할머니! 꿀 떨어지셔. 어머, 표정 봐. 요즘 저도 알템이 됐던 거 같아요. 제가 항상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만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받았을 거예요.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머니께 식사를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. 잘 들었어요. 둘째가 생겼어. 아우, 인정하시다. 너 항상 앉아있어. 이제 최고의 시어머니가. 우와~~ 아, 이거 봐, 이거 봐. 정말 사랑받는다. 우리 시어머니께서 사랑을 담아 항상 완성해주셨습니다.